최초에 더워드가 있었다. 그리고 더워드는 갓과 함께 있었다. 더워드는 갓이었다. 킹제임스 버전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대부분 번역에서는 워드를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말씀은 말하다의 높임이고 말삼에서 말씀이 든 거고요. 말로 삼는 거고 말의 방점이 있어요. 신약의 최초기록은 그리스어입니다. 로고스를 워드로 번역한 거고요. 신은 세오스입니다. 불가타 라틴어를 보면 로고스가 베르붐이 되고 이것을 워드로 영역합니다. 베르만어의 보르트가 워드가 된 거예요. 베르붐에서 문법으로 버브를 쓰는데요. 지금 이걸 동사라고 번역하고요. 원래 버브라는 건 이 로고스를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어에 레마를 번역한 겁니다. 레마를 켈크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켈크라는 건 그 단어에 같은 개념이 자기들 단어에 있어서 그 단어로 대체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처예요. 피시스는 피로, 내가 나타이고 라틴어로 나티오가 있거든요. 그리스어 피로 피시스를 라틴어의 나티오, 나투르로 그대로 대체한 겁니다. 이런 걸 켈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워드는 단어도 글도 아닙니다. 말이자 소리입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소리이고요. 의미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현재 워드라는 단어로 문법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소리가 있었고 말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의 말하다의 명사들은 10여개 됩니다. 로고스에 더해 렉시스. 이 렉시스가 현재 워드 단어들의 모임이고 렉시콘을 사전으로 씁니다. 렉시콘이란 건 비잔틴 때 로고스를 만든 그리스어이고 여기서 렉시코가 나오고 현재 옥스포드 사전 주소가 렉시코입니다. 레고가 말하다이고 이것의 명사형이 로고스의 렉시스, 렉시콘, 렉시코로 이어집니다. 레고라는 건 분별있게 말하는 겁니다. 보다 이성이 들어갑니다. 미토스는 미스, 신화, 비밀이야기로 가는 말이고 프라시스는 프레이즈, 관용구로 가고 빼마, 에포스 모두 말하다의 말입니다. 에이로의 명사가 레마이고 에이폰의 명사가 에포스입니다. 에포스가 에픽 서사시가 되고요. 시란 단지 말일 뿐입니다. 말하다의 초기 단어는 에이로, 에이폰입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이성의 분별이 작동되는 게 레고의 로고스의 렉시스입니다. 빼미라는 말하다가 꽤 마 명사로 가고요. 폰에는 소리, 사운드이고 전화기로 가고 언어학에서는 폰임이라는 음운, 언어의 소리이론으로 가는 중요한 단어예요. 아고레우, 대중화표에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영어 아기로 가서 이건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시작, 신이 빛이 있으라고 말한다 할 때 신, 세오스가 빛, 포스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말하다의 단어는 에이펜, 에이폰의 인칭 변화예요. 이건 영역하면 세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세이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의 말, 소리입니다. Linguistic Determinism이라고 언어가 인간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언어결정론입니다. 이 언어결정론에서 나오는 건 언어가 발달하는 곳이 보다 나은 문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언어가 언어종마다 차등이 있고, 언어가 약하면 문명이 약하고, 언어가 폭넓으면 문명이 앞선 겁니다. 이를 반박하는 진영이 Universal Language, 보편언어적에서 나옵니다. 노함, 촘스키가 대표적이고요. 여긴 모든 인간의 언어는 모두 진보의 가능태인 거지, 특정 언어를 규정하는 것에 반발하는 거고요. 언어결정론을 대대로 이어진 유전자에 어찌할 수 없음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촘스키는 언어결정론에 별다른 입장이 없어 보입니다. 촘스키조차 언어는 유전자에 새겨진 겁니다. 이런 내재된 새김을 다양성 진영은 거부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언어는 거의 인간의 생각에 지배적인 것이고, 인간 문명의 상당한 지분을,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언어가 신입니다. 신은 언어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 언어의 전개가 로직이라는 논리로 가고요. 이 논리는 컴퓨터 과학의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 세상의 컴퓨터와 인공지능 AI는 로직이 가장 큰 지분이고요. 곧 언어, 말의 논리가 만든 것이 컴퓨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서양 역사 웨스턴 이야기의 필로소피, 배움의 전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중세 천년의 라틴 학교와 유니버시티는 트리비움이라는 말하기, 쓰기, 토론하기, 이 셋이 전부입니다. 이스턴이라는 동양, 웨스턴바크의 실패의 가장 큰 지분은 언어학의 부재에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선을 그어 규정하고 말하고 쓰면 도가 아니고 그 도가 스민 이름이 아니다. 배구즉착, 동념즉괴, 언어도단, 심행처멸, 입여는 말, 속생각의 말, 모두 착이고 괴다, 어긋난다. 겉의 말이든 속의 말, 심행이든 다 의미 없다. 망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기어중재, 시박의 뇌가지입니다. 입 열면 죄란다. 말하지 말라. 존천리, 멸인욕,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오직 공자님 말씀만 따르라. 주자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과 하지 말라. 문명이 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자체가. 필로소피라는 배움의 전부는 언어의 사용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법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를 풀었을 뿐입니다. 필로소피, 인간 배움의 가장 근본은 언어이고 언어 쓰는 법인 문법입니다. 유럽 중세 천년도 문법이 전부예요. 중국은 이 문법을 서기 1889년에야 내놓고 이것도 웨스턴 유럽의 카피본입니다. 자기들만의 문법책은 보택동 이후에야 나옵니다. 일본의 문법이 서기 1771년, 서기 1785년에 각각 나옵니다. 하비에르, 일본소리 자비에르의 일본 입국이 서기 1549년이고요. 일본은 이때부터 웨스턴을 번역하고 일포사서라는 포르투칼어 사전이 1603년에 나옵니다. 라틴어 사전도 이 이후에 바로 나오고요. 우리가 쓰는 현재 대부분의 근대 학문의 단어들은 대부분 일본이 번역한 한자에 옷을 입힌 한글 발음 기호이고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개념과 그 서양 원래의 단어의 개념과 전혀 맞지 않아요. 제가 굳이 원문 그대로 쓰고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대학을 가면 원서를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일본도 알아서 자기들의 카타카나로 소리 그대로 옮깁니다. 현재. 여하튼 이스턴은 이 문법이 너무나 늦은 겁니다. 그 번역어들조차 대부분 우리는 일본 번역어를 쓰는 거고요. 언어, 말이란 것, 말의 모의인 글이란 것은 인간의 전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어족들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자연과학은 언어의 산물일 뿐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인간 이성의 기반이 되고 그 기반하에 자연과학도 깊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그것을 배워 미래에 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위치의 인간은 가장 후대에 가장 바깥에 전환 무궁의 언어를 쓰는 언어족입니다. 레미제라블의 국민의회 의원이었던 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교가 답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베르미스 숭. 나는 벌레다. 빅토로위고는 자기 프랑스의 내면의 이상을 미리엘 주교로 설정합니다. 그 이상향의 모습은 벌레라는 정체성의 자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벌레다. 그러나 신을 통해서 나는 사람이 된다. 신이여. 나와 함께하길. 아멘. 비트겐슈타인의 26세 일기입니다. 1차 대전 참전 중에 쓴 글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가장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당대 사람들의 비트겐슈타인의 글은 이해 못해도 극도로 존경합니다. 배움이라는 건 배우자 하는 갈망의 힘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능력이란 배우려는 갈망의 힘의 크기에 결정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열등감의 자각의 인간들이 진보시킨 겁니다.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되면 병이 돼서 우월감이 되고 우월감은 배움력을 삭제합니다. 나라는 정체성은 나의 여집합을 취한 정도로 진단됩니다. 내가 우월해져 버리면 나의 여집합은 삭제되고 나는 도태되고 사라집니다. 바들러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언어의 문제인데 우리말을 일단 이해하기 위해 필히 봐야 할 것이 실록의 훈민정음의 세종어제와 정인지 서문입니다. 훈민정음이 처음 출연하는 1443년 마지막 날 글과 2년 9개월 후 반포 널리 알리는 글 이 두 글들이 이게 문장이 묘합니다. 이게 조심과 당당의 사이 눈치봄과 떳떳함의 줄타기가 슬프고도 짠하게 그러면서도 헤쳐나가려는 그 마음과 생각이 이 글 두 개에 스며 있어요. 인간 언어족의 역사에서 글이 가장 늦은 게 우리나라예요. 하물며 일본도 자기들 글자의 두툼한 책이 8세기짜리가 있어요. 마뇨수, 4,500수 버스 문장들이고요. 겐지 이야기가 서기 1008년입니다. 이게 한글로 작게 10권, 두툼하게 3권으로 번역된 거고 칭기스칸조차 자기 종족의 글자를 만들고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한글보다 늦은 나중 누르왔치도 자기들 만지족 글자 만들고 중국당 들어갑니다. 스페인의 네브리아가 이스라엘 퀸에게 바치는 게 문법책입니다. 퀸은 이게 뭔 쓰잘데기 없는 것이냐. 네브리아가 답합니다. 퀸이요. 언어가 나라의 힘입니다. 캄보디아 크메루아조차 자기들 글자가 칠색입니다. 우리는 글자가 너무나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엔 분명 우리만의 글자가 있었으리라 추정해보지만 흔적 없는 상상놀이는 역사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글자 없는 언어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족들의 글자를 웨스턴 사람들이 라틴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언어들을 탐색하고 받아쓰는 이들은 웨스턴 사람들이고 웨스턴이 현대문명을 만든 가장 바닥의 힘은 타 언어족들 언어들의 습득에 의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말에 깃든 우리 글의 자체와 속성들을 보고자 할 때 가장 귀한 자료는 흥민정음이라는 단어가 출연하는 두 개의 글에 있어요. 특히 첫 글 전부인 짧은 문장에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본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2년 9개월 후의 어제와 정인지 서문은 처음에 세종이 지은 이 짧은 문장 전부를 푼 것일 뿐입니다. 북한은 이 첫날을 양력화해서 한글날이고 우리는 2년 9개월 후의 반폰날을 한글날로 칭합니다. 이 두 가지 흥민정음 등장하는 문장들은 아주 묘한 문장들입니다. 흥민정음과 언문이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여기에 세종의 찐한 비애와 역설적으로 자부심이 상존합니다. 창제하다라는 단어는 번역돼 덧붙인 문장이고요. 언문, 옛 전자를 모방할 때의 고전, 전환 무궁, 흥민정음 이 단어들이 이미 이때 세종 스스로 만든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갖고 정인지가 뒤에 서문을 만든 거예요. 즉 서문조차도 이건 2년 9개월 전의 세종의 생각 그 자체입니다. 한글은 전환 무궁의 글자입니다. 우리말은 전환 무궁의 말입니다. 이건 정확히 옳은 진단입니다. 문제는 이 한글을 전환 무궁적으로 쓰지 않았던 데 있었던 거예요. 저 단어들을 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2년 9개월 후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 중요한 우리 글자라면서 두 개의 글 모두 금음 날입니다. 이 금음이라는 건 금을 음, 금을 금음이 된 건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일이라는 건 로마도 마찬가지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 달이든 그 해든 반성하고 정리하는 날입니다. 극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날에 세우는 일을 발표하는 것도 이거 특이한 겁니다. 이런 날에 어쩌면 세우는 일을 발표한다는 것도 이거 특이한 겁니다. 어제라는 건 왕의 직접 산출물이에요. 관제, 관의 것, 우리말로 구의 낙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할 때의 공이 조선시대 한자 사전 유합의 구의 공이라고 합니다. 이날 세종의 어제는 오직 자음과 모음의 나열과 정의입니다. 이건 2년 9개월 전에의 것을 그대로 이날 공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설 순치 후, 반설, 반치음, 칠이라는 숫자에 맞춘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칠성, 칠조의 일곱이라고요. 저기서 보면 자의 자짜를 지읒을 병서 두 개 나란히 쓰면 자의 자자의 처음 발음과 같다고 합니다. 즉 이때는 짜라고 한 겁니다. 시옷을 두 개를 나란히 쓰면 사악할 때의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싸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남아서 지금 짠하다, 싸하다 로 쓸 수도 있고요. 바로 다음이 정인지의 서입니다. 이 글은 2년 9개월 전에 세종이 직접 산출한 키워드를 푸른 글입니다. 옛사람은 우주, 세상의 단어가 천지입니다. 천지는 스스로 그러한 것이고요. 이 자연이 와일드월드라는 야생이란 개념으로 오는 건 20세기에나 굳은 단어예요. 봉이나 서나, 네이처는 네이처일 뿐 와일드월드가 아닙니다. 19세기까지의 웨스턴 단어들은 당시에 언어에 대한 철학입니다. 사람의 말과 글이란 것은 천지의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엔 천지가 묻어있는 것이고 보라는 이데아가 말과 글에 실려서 후세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풀겠지만 현재 문법의 프리디스크립티브, 디스크립티브 플라톤의 크라틸로스, 더 가서요. 품볼트의 소시르의 러셀의 비트겐시타인, 촘스키까지의 이슈들이 이 문장에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소시르는 거부하고요. 이 프랑스 철학은 데카르트의 그 다음으로는 평할 게 없습니다. 이 다음 문장도 앞에서 이은 언어철학입니다. 천지의 각각 지역을 표현한 것이 사방입니다. 그리고 풍토는 그 사방 각각의 에도스, 포름이에요. 그리스 로마 단어로는 보이지 않는 것의 작동이 각각마다의 특성대로 있는 겁니다. 풍토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에 따라 소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로 그 나라 밖의 말이란 소리는 자기 나라의 소리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대상에 대한 소리들이 달라요. 이게 인간의 말의 특징이죠. 그 나라 밖의 말을 한다는 건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글자를 매개물로 하는 것인데 오직 글자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지나칠 내용이 아니에요. 대체 글이란 것을 왜 만드나? 중국 한자를 그냥 쓰면 되지. 대체 왜 자기들만의 글자가 필요한가? 세종이 한글을 만든 진짜 속내는 무엇이고? 드러낼 수 없는 것과 드러내도 되는 것과 본의는 아닌데 가짜로 드러내야만 한 것은 있는 건가? 있으면 그 각각은 무엇인가? 그 힌트들이 이 짧은 문장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물론 진짜 속내 중 하나는 뿌리 깊은 나무이고 이건 삼강행실도예요. 칠록의 세종어록입니다. 정확히 찍히는 이런 유교와 삼강행실도의 뿌리 깊음이 이후 조선을 지배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겉으로 보면 동방의 예의지국이고 다들 예의가 발라지죠. 그러나 그 이면, 속을 보면 박지원의 양반전이고요. 유영원의 반개수록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세종의 마음, 그 바닥에는 그때까지의 이 땅 우리말 사람에게 새겨진 정사로만 따져도 1500년의 고민과 결과물에 따른 자부심, 자긍심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무궁이라는 세종이 꺼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위대한 단어입니다. 세종의 유일한 업적은 한글의 전환무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 전환무궁의 마음을 품어라와는 반대로 과소 문제고요. 현재태입니다. 반대로 웨스턴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미개크 자체의 게르만들이 자기가 벌레다라는 자각과 함께 세상 모든 문명을 무한히 담아냅니다. 게르만의 절대적 강점은 자기의 열등을 깨닫고 무조건 배워온 곳에 있습니다. 이때 드러낸 한글 제작의 이유는 중국의 글자로 우리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자각입니다. 병착지어서 병이란 글자는 홀이란 권력지팡이에요. 고려 때 후주사람 쌍기에게 준 게 문병이고요. 이 문병으로 이 땅의 과거가 시작이 돼서 지고 온 거가 됩니다. 병이란 게 둥근 작대기고 이걸 구멍에 맞추는 거예요. 노자 수레바퀴 노인 이야기입니다. 수레축이 바퀴 구멍에 맞게 깎이는 게 이게 구멍이 안 맞는 걸 서어라고 해요. 어긋나다. 지금은 안 쓰는 말이고요. 일본은 고조어. 윗니 아랫니가 안 맞아요. 중국은 같은 단어 서어를 쓰고요. 글은 중국 글자를 쓰고 말은 우리만의 말을 한다. 그래서 어긋나서 뜻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 이게 의미가 역시나 애매한 겁니다. 이 애매를 푸는 단서가 뒤에 나와요. 정인지 서문을 약간 건너가서 보면 실질적인 기능은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그 대표되는 사례가 하나는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데 용이한 겁니다. 중국 글자를 해석해서 이 부분이 생각할 게 많은데요. 송사가 발생하면 민들은 이제 언문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일 테고 중국 한자의 정확한 우리만의 소리도 표현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세종의 속내 중 하나가 우리말만의 우리말 표현이냐 이게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 등등 모두 표현에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중국말을 정확하게 같은 프로토콜 약속의 소리로 내도록 하느냐 이후의 프로젝트는 중국말의 정확한 프로토콜 약속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딱 1년 후에 동국정운이 발표가 돼요. 동국정운의 운이란 건 지금 언어학의 폰임이에요. 소리의 최소단위 그리스어 포노 아까 보신 포네 소리나다에서 온 것이고 이것을 일본은 음소 중국은 음위라고 번역을 해요. 소라는 건 바탕소가 누에의 실하양이에요. 하양이 근원의 바탕을 두는 거고 황제네경 소녀경의 소녀소도 이 누에 실하양이에요. 이날 실록의 신숙주의 서문이에요. 질, 물 이런 중국말을 단일한 어미 디귿의 종성으로 단소리의 디귿입니다. 짓, 묻 해야 하는데 왜 리을을 써서 질, 물이라고 하냐는 거냐며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소리를 그들 본토말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중국은 찌, 우 해서 이 종성이 사라진 겁니다. 언어말의 기본소리인 운을 바르게 써라. 이게 동국정운이에요. 유합, 신중유합이란 조선시대 사전이나 소확언에도 이건 중국 한자의 음과 훈을 단 겁니다. 우리말만의 사전이 없어요. 주시경의 1911년 말무의 원고가 최초의 한글 단어의 사전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종은 정인지 서문과는 다르게 이후 작업은 중국말의 바른 소리에만 치중한 겁니다. 사성, 통고, 홍무, 정운, 역훈 역시 중국 한자에 대한 바른 소리를 내라는 설명이에요. 이건 세상 만물 소리를 다 낼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과는 뭔가 다른 겁니다. 다시 정인지 서문으로 돌아가서요. 동방, 동국은 중국을 상대한 조선이고 문명의 다른 단어들은 예악문물입니다. 이 모이라는 말은 거의 같다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안 쓰는. 중국을 화하 이 단어는 뒤에 풀고요. 방언이어가 그 같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같음이란 건 예악문물이 중국과 모의 거의 비슷함과 같은 같음이겠지요. 문제는 이 방언이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문의 훈민정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세종의 서글픈 속내입니다. 세종어제 시작에 나오는 글자가 욕언, 언이라는 말하다의 말입니다. 어라는 것도 말소리예요. 방언, 이어, 라임, 운, 음소를 서로 맞춘 거고 언, 어 같은 의미의 말소리, 말입니다. 2년 9개월 전에 세종은 중국 한자는 본자, 본국은 이어 라고 분명히 나눠 쓰는 겁니다. 이 방이란 건 갑골문의 죄범 척발자자, 범죄인을 삭발하고 얼굴에 글자를 지진 거예요. 그래서 강역으로, 먼 끝으로 유배를 보내다. 이 방이란 건 야만의 끄트머리 땅이에요. 이라는 건 향촌의 사람입니다. 향하인, 변원, 향인, 땅촌 사람이에요. 방언이나 이어는 아주 낮은 단어예요. 그야말로 하측민의 말입니다. 이건 정확히 세종이 우리의 말을 방언, 이어 라며 쓰는 거예요. 국립국어원에 누가 물었나 봐요. 대체 왜 사전에 언문의 정의를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이라고 한 겁니까? 지금 보면 저 정의가 없어요. 아마 지웠나 봅니다. 대신 지금 현재 고려대 한국어 사전에는 그대로 씁니다. 한문이라는 글자는 고대의 한자 문장을 한문이라 해요. 한자는 중국 글자 자체예요. 한자라는 건 우리가 쓰는 한자의 뜻의 그 기본적 근본적 유전자는 이 동아시아는 공통으로 갑골문의 의미대로 쓰는 겁니다. 갑골문의 풀이를 제대로 알아야 한자의 단어들이 읽히고 한문이 특히나 지난 시대 이전의 한문이 읽혀요. 지금 논어 번역들조차 그게 공자시대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공자 사후 1500년 지나서 의미가 변질된 개념의 한자들로 해석한 주자만의 해석일 뿐이에요. 갑골문이란 게 뼈조각들이 4만 2천 개예요. 정확하게 4만 1956편 이걸 모두 사진으로 찍은 게 이것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 글자에 대해 저 전복의 글자들이 4만 2천 개 조각들의 문장들로 있는 거예요. 단문들로 같은 글자라도 여러 개의 모양들이 있어요. 달라요. 이걸 하나하나 유사한 건 모아서 거기서 뜻을 취해서 사전을 만든 게 지금 중국의 상형 자전이에요. 과거에는 저걸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웨스턴 사람들은 19세기 이전의 것들은 모두 모두 열어놓습니다. 우리말은 한자를 기반으로 두는 게 또한 많고 우리말의 진짜 의미는 저 갑골문에 있습니다. 욕보다 이게 왜 수고하라는 의미인지는 갑골문의 욕이란 글자를 보면 나와요. 이 언문의 언이란 글자는 고대에 대암, 절벽바위의 주홍색 문자나 도안을 써서 기록해서 장구, 오래 보존하기 위해 쓴 겁니다. 행엽, 사냥한 것을 그 사냥법이나 그 털을 썼겠지요. 상구, 샹코, 입에서 나오는 대로의 말을 쓴 스버, 시위, 입에 붙은 말. 이건 그래서 속된 말이 맞아요. 당연히. 이걸 어디 보면 뜻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라며 하시는데요. 훈민정음의 훈이란 글자는 부정지 교설, 끊임없이 가르침을 설교하는 겁니다. 가척, 허치, 꾸짖는 겁니다. 이건. 민이란 글자는 손에 날카로운 걸 지니고 자할, 화내는 겁니다. 전부 안정, 전쟁 포로의 누나를 그래서 애꾸눈 만들어서 도망을 못하게 순종적 노예가 된 게 민이란 글자예요. 이 민이란 글자는 아주 낮은 지층입니다. 이 깊은 뿌리가. 고대 한문의 민은 잘난 군주가 허섭한 민을 대중이라며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훈민이란 단어 자체가 민을 꾸짖어 가르치는 거고 정음이에요. 빌자 자를 안 써요. 다른 소리, 오직 소리에만 치중한 겁니다. 얘기에 나오는 세상의 소리가 크게 성음악이에요. 성은 새소리 동물 소리 같은 소리고 그래서 사성할 때 성이에요. 음은 이것보다 나은 인간의 소리이고 언문이나 훈민정음이나 이미 2년 9개월 전에 세종이 만든 단어입니다. 세종의 조선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언, 이어, 언문, 훈민정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세종의 비애예요. 당시 세종시대의 조선의 위치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세종 10년 1428년 기사를 보면 사찬이라는 것이 중국 사신이 황제 조서를 갖고 올 때 의뢰 담당자입니다. 중국 사신이 와서 황제의 글을 읽을 때의 의뢰입니다. 구령을 넣으면 그 구령에 따라서 호를 허리에 꽂고, 허리를 굽히고, 세 번 다리 부르기, 춤추고, 왼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산호만세, 산호만세, 제산호만세 외치고, 호를 다시 꺼내고, 절하고 일어납니다. 이참한 겁니다. 나중 1897년 고종이 황제 선언하고, 저걸 고종이 황제가 돼서 신나들한테 똑같은 문장으로 받는 겁니다. 만세라는 단어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한무제 유철이 지금 숭산에 자기 태실, 사당에 올라가는 길에 산에서 만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밑에 사람들, 위에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만세라고 외쳤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산이 만세라고 외쳐서 산호만세합니다. 그리고 후에 한서에서 세 번을 들었다며 삼을 추가하고, 그래서 만세는 유철 때부터 황제만 받는 거고, 일본이 반자이 반자이 해대고, 만세는 세 번 하는 겁니다. 세종의 비애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대신들이 세종의 불교 인정을 연일 반박을 합니다. 세종의 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작기가 역귀입이라서, 요역, 역귀입이라서 불교 쓰는 걸 배척을 못하겠다. 세종은 사대주의가 찐하게,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조선 자체의 태생적 시작부터, 이 주원장 사라 했을 땐 더 엄청납니다. 이 주원장이라는 인간은, 한반도는 중국에 비해서는 역귀입이지만, 세계사를 보면요, 절대 역귀입 크기가 아니에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그리스, 몇 개들만 대충 봐도 한반도보다 작아요. 고대 그리스 땅이라는 게 한반도 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소곡이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우리네는 역사라는 것을 오직 중국사만 역사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 때 비참하고 나쁜 건 당시 모든 세상이 다 똑같아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세종에 비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가장 핵심이 한학이라는 인물입니다. 절제사가 세자의 경호부대이고, 손바닥 장의 장군이에요. 경호부대의 장이겠지요. 한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직 감사였던 사람이 협을 간통을 합니다. 사험부에서 핵이 청죄해. 탄핵이 핵입니다. 죄상을 드러내서 고발하고 꾸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죄, 죄를 주라고. 상인 임금이 허락을 못해요. 이 사람은 내가 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한학이 세종보다 세 살 어립니다. 세종은 21세에 즉위하고, 세종은 위에 상왕이 돼서 4년 후인 1422년에 죽어요. 한학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는 한학의 조카이고요. 한학의 4대조와 한명회의 5대조가 같아요. 한학이 저 4대조의 성 쪽의 후손이고, 한명회는 동생 쪽의 후손입니다. 한학이 세종부터 세조까지 조선의 실세예요. 한학의 딸이 세조의 장남, 죽는 덕종의 부인으로 들어가요. 세조가 자기 장남의 며느리로 들인 거예요. 이 여자가 나중 인수대비예요. 죽은 덕종과의 사이에서 월산대군과 성종을 낳고, 한명회의 두 딸이 예종과 성종의 부인들이에요. 한명회와 인수대비가 둘이 5대조가 같은 학렬입니다. 이런 관계를 영어로는 third cousin이라고 해요. 웨스턴은 학렬이 같으면 무조건 커진이에요. 인수대비와 한명회의 둘이 한명회의 사위인 성종을 올리는 겁니다. 월산대군은 숨죽여 살아야 하고요. 한명회의 다른 딸이 예종의 부인이고, 예종의 아들이 제한대군이고요. 이 제한대군은 한명회의 딸이 낳은 게 아니거든요. 제한대군이 장록수를 노비로 받고 연산군에게 장록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저런 왕위 승계의 짱의 역사가 조선은 이미 태종부터 정통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겁니다. 시작이. 한명회는 한확을 기대고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이 한확의 누이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몰라요. 출생연도가. 이 누이가 명나라 영락지의 후궁으로 들어가요. 주원장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삼국지보다 재미있는 게 주원장 이야기입니다. 정말 냉혹하고 잔인한 인간입니다. 자기 공신들 서달 탕화를 죽이거나 내칩니다. 완벽한 공안의 나라를 만듭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주원장이 시작하면서 망하는 겁니다. 주원장과 이성계는 동시대이고 주원장 죽을 때 이성계는 내려옵니다. 주원장의 장남의 아들 주윤문이 번문제가 되고 이걸 삼촌연왕인 주체가 내전을 해서 성조영락제가 됩니다. 이 영락제의 쿠데타를 정난지역이라고 해요. 자기가 혼란을 바로잡다의 정의란 글자를 써요. 저 정의란 글자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세조가 계유정난이라고 한 겁니다. 계유정난은 세조 때 만든 단어예요. 3대인 영락제가 42세에 오르고 22년 하고 64세인 1424년에 죽어요. 태정 이방원 죽고 2년 후에요. 이 영락제 죽고 순장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국녀들이 30여 명이에요. 30여 명의 국녀 중에 생존에 있던 16명의 후궁들도 같이 묻힙니다. 영락제의 후궁들이 20, 30여 명이고 이때까지 살아있는 후궁들이 16명 전부 순장당하고 이 중 한 명이 바로 한 화계 누이인 여비한 씨입니다. 이 이름들은 영락제의 후궁들의 이름입니다. 이 영락제의 후궁들 중에서 조선 여자들이 여비한 씨 포함 7명입니다. 6명은 이미 이전에 죽은 것이고요. 한 화계 누이 여비한 씨는 영락제와 함께 순장당한 겁니다. 1424년에 영락제가 죽고 아들이 4대 홍의제가 46세에 올라서 1년도 안 돼 죽어요. 홍의제의 아들이 선덕제에요. 선덕제의 부인이 또한 한 화계 여동생이에요. 한 화계 누이들이 영락제와 영락제의 손자에게 간 겁니다. 순장으로 죽은 여비한 씨는 당시 4명부의 실세에요. 본처 황후가 죽고 저 한 화계 간통사건이 1425년 9월 말이고요. 연우이가 다시 선덕제 후궁으로 들어가는 게 2년 후에요. 순장으로 죽은 여비한 씨의 입김으로 세종은 한 화계의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선덕제 후궁을 들이면서 조선은 한 화계 최고에요. 조선은 중국의 500년 성접대의 역사고요. 이게 끝까지 가서 위안스카이에게도 조선 여자들을 바쳐요. 안동 김 씨 여인과 신여 둘을 오히려 기정 여자가 신여보다 아래로 갑니다. 위안스카이의 총애로 중국 사신들이 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스턴는 말이죠. 첩으로 망한 겁니다. 웨스턴 문명엔. 이스턴은 첩으로 망한 겁니다. 웨스턴 문명엔 첩이 없어요. 환관이 없어요. 킹이 귀족 여자들과 연애를 하는 거지 서번트인 신여들을 킹이든 귀족이든 건드리는 건 수치입니다. 유길준의 서유견면에서 유길준이 보고 놀라는 건 저들은 첩이 없네. 집안에 싸울 일이었고 한 화근 누이 둘이 영락제와 선덕제에게 가고 딸이 세조의 장남 덕종에게 갑니다. 이 한 화기 개유정난 이후 왕위에 오른 세조를 승인받기 위해 명나라 사신으로 파견돼서 허락을 받아요. 세조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고 조카 환명회도 한 화구로 인해 실세를 잇습니다. 세종의 비해 1832년에 영길리국 잉글랜드이고 당신은 영국이지요. 여기 배가 와서 무역하자고 합니다. 주문과 망원경 시계 그리고 그들 도리서라는 서양 책들을 이 사람들이 줍니다. 해변의 관리들이 받고는 실탄에 보내고 먹을거리들을 던져주고 잡으려는 걸 배가 도망가다시피 떠납니다. 중앙조정에서 서양 물건 받고 저들을 못 잡았다며 관리 3명을 파직시키고 청나라가 미리 알면 후환이 예상되니 청나라 외교부인 예부에게 보고해야겠습니다. 조선은 중국에 보고를 해야 하고 조선의 일들은 알려지는 겁니다. 세종은 우리의 말을 방언이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언문 훈민정음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세종은 저 비해를 또한 한글에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지의 문장이 또한 숨어 있습니다. 화하는 상세에 나오는 단어예요. 화하 만맥 망불 솔비 화하와 만맥이 모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화하라는 중앙의 사람들과 만맥이라는 주변 야만족들이 모두 따르다. 화의 의미와 화의 의미는 춘추 좌전 정의에 화는 복장이 아름다운가고 화는 예의가 크다라고 뜻을 풉니다. 중국의 중이란 글자는 기원전 1038년으로 보이는 청동술그릇 하준이란 것이 서기 1963년에 발견됩니다. 이 청동그릇에 중이란 글자가 써 있어요. 정인지 서문을 이어보면 형상 이 자주고전 자주고전이란 단어는 2년 9개월 전에 세종이 이미 쓴 문장입니다. 여기에 상형이 덧붙여진 겁니다. 서문에 특이하게 이 상형이 추가가 돼요. 세종은 옛 전서체 고전 이것이 대전체인지 소전체인지 몰라요. 혹자는 몽고 글자라고도 하는데요. 대전체는 주선왕 기원전 800년 지날 때 나오는 폰트예요. 글씨체이고 소전체라는 건 진시황 때 만든 폰트예요. 저건 뒤에 말과 상충해요. 뒤에 가면 무소조술 윗대에서 서술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르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본받은 바가 없다. 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스스로 그르함은 처음에 썼던 천지자연이 스민 언어이고 각 지역 풍토마다의 자연이고 그 자연이 이 세종에게 스냈다는 겁니다. 저 단어는.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한글이란 건. 저걸 세종은 자주고전이라며 중국 폰트를 모방했다고 했지만 이 말을 쓸 수밖에 없고 이게 싫은 겁니다. 세종은. 그래서 앞에 상형이란 말을 이때 모양을 본뜨다라며 처음 추가합니다. 우리 한글은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걸 은밀히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비해감으로 안 써도 될 뒷글 전서체 모방을 쓴 겁니다. 전서체 글자와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헤레본을 보면 한글 자음들의 혀와 입모양이 본뜬 내용들이 나옵니다. 병인지 선문을 이어보면 전환하여 다음이 없다. 전환 무궁. 2년 9개월 전에 전환 무궁하다. 흥민정음으로 부른다. 세종 어록입니다. 이걸 다시 씁니다. 2년 9개월 전에는 글자가 간하고 요하지만 전환 무궁이다. 이런 논리로 가고 이번 선문에서는 전환 무궁이다. 연역적으로 던지고 왜냐. 이렇게 풉니다. 간단, 심플하고 요하다. 이 요라는 건 맑은 하늘의 여자랑 같이 돌아다니다. 내 두 손은 요청, 중국어로 초대입니다. 여자에게 맑은 날 구애하는 겁니다. 구애하려면 자기의 가장 큰 매력을 보이는 거고 핵심을, 중요을 표현해야 해요. 요란 건 그야말로 핵심, 최고예요. 정밀하다의 정의란 건 자세하다라기보다는요. 도조 더하기 삐아오량. 쌀과 조의 이쁨 고급이에요. 선택된 가장 좋은 곡식. 우선품이에요. 선택해서 일부만 골라 나눈 최고품이 정의란 글자예요. 전부가 아닌 일부의 최고품이지만 그래서 빈 구석이 있어 보여도 통한다. 다 품는다.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말 그리고 우리 글 한글의 특징을 표현한 문장은 창조자들의 저 안목의 글 이상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잡고 듬성한 듯 하면서도 다통한다. 그야말로 전환 무궁. 전환 무궁. 눈물 나는 말입니다. 저 중국이란 나라의 힘 때문에 눈치 보여서 본국 이어 세종의 말입니다. 내 나라의 말은 이어의 방언이고 내가 만든 글자는 언문의 훈민정음이지만 우리말 우리글은 전환 무궁이요. 핵심을 다 잡을 수 있고 모든 것에 통할 수 있는 말이고 글입니다. 세상 언어들 중에서 자기의 말과 글에 저런 자부심의 표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건 요즘이 볼 것 없는 민족주의 사람들의 허세와 전혀 다른 정말 기반이 있는 당당한 말입니다. 인간 지성의 가장 큰 무기는 전환 무궁의 말이고 글입니다. 이런 말과 글을 이들은 500년 내내 버립니다. 역사책은 또 한자들로 써요. 그리고 자기들 주권을 그냥 넘깁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민들을 버리고 권력은 자기들만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잠실에서 왕과 귀족들은 노예로 잡혀가는 민들을 두고 자기들만 도성으로 돌아가요. 칠록에 그대로 있어요. 오왕 오왕 우리왕 우리왕 우리를 두고 어딜 가니 38년 만에 도망나온 안단 숙종 1년 중앙코트에서 다시 청나라로 잡아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막판엔 주권을 그냥 줍니다. 인류 역사의 말이죠. 이런 역사는 없어요. 조선사에 대한 반성이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우리말은 세만틱스의 정도가 최고입니다. 세마이노우가 내가 가리키는 것이고 의미론이 됩니다. 단어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연구하는 게 의미론이에요. 말이란 것을 논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만틱스와 신텍스 신텍스는 문장의 구성을 보는 겁니다. 세만틱스 측면에서 우리말은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함이 본질인데요. 서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중국은 어의학 일본은 의미론 우리 번역이 희한하게 일본말과 많이 겹치고요. 우연이겠죠. 세만틱스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탁월함은 프리모르핌즈의 세만틱스에 있습니다. 모르핌이라는 게 모르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리모르핌이 이 주인 형태소가 왜 그런 의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2017년 가을에 20, 30명의 사람들과 격렬하게 토론하다가 우리말에 대한 생각이 터지고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그대로 폰에 기록한 제 나름의 장편시입니다. C라는 것은 에픽이고 에픽이란 건 A폰 말하다일 뿐이고 C라는 건 그냥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술적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 입에서 흘러나온 C일 뿐입니다. 기존 오피셜한 단어의 입장과 충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C로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글들을 많이 수정했었지만 이 글은 이전에 전혀 수정한 적이 없어요. 아마 본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이 글은 저 당시에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대로 두었고요. 이번에 몇몇 오피셜하지 않은 단어를 지웠습니다. 나중에 구석구석 노트로 쓴 것들을 모아서 올리려 합니다. 또한 세상에 모든 말의 시작은 의성어, 의태어예요. 우리말은 특히나 이 의성어, 의태어가 너무나 고급지게 의미가 담아진 말입니다. 아랍어의 아빠는 정관사 붙여서 아부, 엄마는 운문이고 나의 아빠는 아비예요. 원초적인 단어들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야 라는 부르는 말도 아랍어의 그대로 야입니다. 아랍어는 예의가 들어간 야이지만요. 해라는 게 우리말의 시작이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하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와요. 동그라미의 모자예요. 해를 가만히 보면 동그래요. 여기에 모자를 얹혀요. 히읗이 되고 모음 아는 밝고 나아가는 운이에요. 모음 이는 명사화를 시켜요. 우리말에서. 동그라미의 원위의 모자가 모음 아의 밝음의 움직임을 이라는 모음으로 명사와 이름을 만든 게 해예요. 달은 닿는 거예요. 우리네에겐 달에 닿고자 하는 마음이 찐해요. 디귿은 닿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이상은 우리에겐 달이에요. 하다라는 건 해가 닿고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동사는 하다예요. 움직임의 우시아 서브스턴스의 본체는 우리에게 해의 닿고자 함 하다입니다. 별의 비읍은 받아서 붙는 거예요. 빛을 붙고 빛을 내리고 여기서 붉다 레드가 나와요. 발도 붉어져요. 손 시옷도 우리네 원초적인 운이에요. 생의 시작은 소리이고 삶이고 살이고 바람의 붓는 소리가 시옷이에요. 시옷은 삶의 생의 상징기호 상형입니다. 시옷의 반대가 지읒이에요. 죽고 잡고 거짓이 돼요. 눈의 니은은 내려서 평면 바닥입니다. 하늘의 내린 본성을 받은 것이 눈이에요. 생명의 정체는 눈에 있어요. 이 눈이 나가 되고 모음 어를 반대로 씁니다. 귀의 기억은 가다의 걷는 다리의 꺾어진 모양이고요. 굽어진 게 귀예요. 코는 킁킁대는 소리에서 오고요. 입은 입 모양에서 오고요. 목구멍에서 와요. 글은 긋는 거예요. 그그그그 소리고요. 가다는 다리 모양의 기억의 아이고 오다는 얼굴 이응을 마주하는 거죠. 차다, 춥다, 치읗은 치음이고 치아에서 나는 소리예요. 치치치치 춥어요. 귀찮다는 귀하지 않은 거고 귀할 귀 한자이고 귀라는 건 갑골문의 사직의 흘기예요. 땅신의 상징입니다. 말은 입술 닫은 네모에서 나오는 것의 흐름이지요. 풀의 피읍은 퍼지는 피읍이에요. 네모에서 넘쳐서 옆으로 퍼져요. 퍼져 내려가면 풀이 돼요. 옆으로 퍼지면 파가 돼요. 하늘에 해가 퍼지는 늘은 파랑이에요. 노랑은 저녁놀이고요. 저녁놀이 노랑이죠. 낮은 나오는 거예요. 해가 나와요. 나희이고 나이가 돼요. 저녁은 지읒, 죽음, 자금 지는 거죠. 먹다, 미음은 입술, 수는 막은 거예요. 안에 무엇이 있는 줄 몰라요. 막은 미음은 무서워요. 막다, 반대는 먹다예요. 막의 입이 열리면 먹이 되고요. 힘은 힘이에요. 세다의 세다고요. 마음 심이고요. 힘은 마음 심에서 나옵니다. 틈의 티읍은 터진 거예요. 틈이 생기고 칼날로 그은 거죠. 사이의 세에서 세는 겁니다. 해에서 하나를, 달에서 둘을, 산에서 셋을 취해요. 일은 어렵고 서 있는 게 쉬운 거죠. 물, 돌의 리을은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느낌 모양이 리을이에요. 돌은 구르는 거고, 구름은 굴러 흘러서 굴음, 구름이고요. 강의 이응은 담아져 있는 이응이에요. 강의란 건 흐름보다는 거대한 고여있는 느낌이에요. 받다, 받아, 비읍은 기본이 받는 거고 받아서 붓는 거예요. 몸의 배는 받는 곳이고요. 받아서 배불러요. 받아서 밥이고요. 갓치고 바탕이에요. 해는 아들이고, 달은 딸이고, 땅도 달이고요. 해가 혀지고, 켜지고, 커지죠. 겁은 감으면 감감해 거머져서 겁이 돼요. 듣다, 소리가 닿는 디귿이에요. 자라다, 작은 게 리을이 돼서 흘러서 자라는 거죠. 결이란 건 가다의 기억이 흐르는 물결이고요. 결의의 옛말은 결의예요. 예라는 중국 한자는 옷의 끝단이에요. 중국어 예는 핏줄, 부락 쓸 때 쓰는 단어인데 우리 결의의 예와 관련 없지만 소리가 같아요. 무엇 미음은 입막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잡고 쥐고 죽어요. 미음은 막은 거고 막이 생기고 막는 게 문이 돼요. 봄은 바람이고 빛이에요. 가을은 가는 거고 겨울은 결이 생겨요. 구름은 굽다로도 볼 수 있죠. 구부러지는 건 불에 굽는 것이에요. 구부렁해지게 굽고요. 불에 구우면 연기가 구불구불 오르고 구름이 되고 꿈이 돼요. 스스스스스러워요. 싫어요. 푸르다의 피읍이 흘러 아래로 내린 거예요. 땅에 내린 하늘의 푸른, 푸른 그린이지 파란 블루가 아니에요. 차다, 춥다의 덜덜 떠는 소리. 추위와 별개로 우리말의 치읗은 혀 전체를 윗, 잇몸, 천장을 다 덮고 내는 소리예요. 꽉 차야 내는 소리가 치읗이에요. 꽉 찬 것이 참이에요. 다 차기 전이 처지는 거고 철이 돼요. 철이 들면 차지는 참이 돼요. 철 없다, 꽉 차는 과정의 철이 없으면 차지지도 않고 다지지도 않게 돼요. 철부지는 알미 없다가 아니라 다다름이 없다의 부지예요. 벗다는 받다의 반대지요. 모음 어를 취해 반대를 만들어요. 비열, 비루, 야비, 간사, 갑골문의 유전자를 보면 강약의 정도가 보여요. 이런 관점으로 단어들을 풀어보면요. 매다라는 것이 아, 이인 매는 건 막은 것이에요. 매듭, 목매달다. 막힌 거고 막은 거예요. 허리에 매다, 신발끈을 매다, 김매다. 김매다도 잡초라는 김을 막아 매는 겁니다. 가방을 매다라는 건 머물다의 뭐에 이가 붙은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등에 머물어 매어서 머무는 거고 가방이 머무는 거고 그래서 어, 이의 매다를 씁니다. 밤은 새는 거예요. 사이의 새고 물이 새듯 밤이 새 나가는 거예요. 우라는 건 강조예요. 밤을 새우는 거예요. 새게 하는 거죠. 물건을 세우다의 새는 선 것이에요. 서 있는 건 강하고 새야 샌 힘이 되고 서요. 물건을 세우는 거고요. 어, 이입니다. 왠지, 왜인지 이유를 몰라요. 웬일, 무슨 일이니? 워, 이의 웬이란 건 둥글 원에 이가 붙은 거예요. 원이란 건 완벽 온전함의 상징이에요. 원이란 건 만들 수, 닿을 수 없어요. 웬만해선 원을 만들고 채우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당연히 우엔만이고요. 뒤에 왠지, 웬일 이란 단어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단어예요. 목매다는 다른 말이에요. 뒤에 아이의 매다와 앞 어, 이의 목매다는 목에 머문 거예요. 목이 막히는 아이의 목매다는 목매면 죽어요. 목구멍에 무엇이 머물러 있는 게 어, 이의 목매다예요. 목매어 우는 거예요. 목은 매어 지는 거지 자기가 억지로 매일 수가 없어요. 헷갈리는 맞춤법은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배다, 몸의 배다라는 건 받아서 아이입니다. 칼의 배이기 때문에 칼의 배이다는 맞는 말이죠. 우리 말은 전환 무궁의 말이자 우리 한글은 전환 무궁의 글자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입니다. 남편 성이 비숍이고요. 잉글랜드 태생의 당시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의 첫 여자 멤버입니다. 이사벨라 버디의 문장입니다. 정신적으로 코리안들은 자유롭게 부여받았다. 스콧 말의 빨리 알아들음으로 알려진 선물을 외국인 교사들은 주저없이 증언한다. 코리안들의 정신적 능숙함과 인식의 빠른 속도를 그리고 빠른 언어 습득에 대한 그들의 탤런트를 코리안들은 중국인과 일본인보다도 너무나 좋은 액센트로 더 유창하게 말한다. 외국어를 글렛 앳 더 업테이크의 오타이고요. 스콧 말로 인식의 측면에서 빠르고 스마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사벨라 버디의 안목은 정확한 겁니다. 이 언어력이란 것이 인간의 전부이고 전환 무궁의 언어력은 우리 말과 우리 글에 있습니다. 우리의 여집합을 우리 말 우리 글로 담아내야 하고 마음껏 세상의 앞선 생각과 문장들을 우리 글로 표현 드러내야 합니다. 다음 문명의 리더는 지금까지의 문명을 다 담아내서 그 이상을 만드는 데 있고 그것은 밖의 언어족이 유리하고요. 밖에서 본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전환 무궁의 언어력을 가진 우리말만 사랑하는 건 스스로 도태되는 겁니다. 우리말을 우리 글을 사랑함을 기반으로 외국의 언어들을 쓰여야 합니다. 스스로 다듬의 우월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웨스턴은 웨스턴 스스로를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못 봅니다. 우리도 우리를 못 봅니다. 우리 말 우리 글의 전환 무궁으로 이제까지의 인간 문명을 복습하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바깥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세상 이야기 오브젝트적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환 무궁의 언어로 세상 모두를 담는다면 앞으로의 문명의 힘은 그 언어족이 이끌어갈 것이고 그 집단에서 탁월한 개인을 만들어내서 역시나 인류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